먼 거리 사진을 줬어 빠바밤 이거 좋네 신나네 신나요 신나 신나 차지샷 8 38원 공포타 17원 어? 물통이다 갑니까 지하 할만할 것 같은데 차지샷 아니야 이건 별로고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어? 열쇠 없다 열쇠가 없어요 지어먹을 흠 제기랄 하트 먹자 보물 나왔는데 저거 애초에 게임제목이 그거잖아 지하갈까 말까 지하 근데 빡세긴 하던데 총 주는게 근데 있으니까 아까 그 캐릭도 지하 깨고나서 꽤 쎄졌어 아 그러네 열쇠가 없네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열쇠가 있어야지 지하 감옥이 오히려 좀 더 쉬워 좀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2층이 쎄서 지하 감옥에서 파밍을 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 무슨 거기 열쇠 두개나 있어야 돼 뭐 별로 바로 아이템 주는 것도 아닌데 열쇠 두개까지 있어가지고 뭐하러 될라고 매그넘이 더 좋은 것 같다 언제 그죠 볼까 매그넘? 매그넘 뒤에서 보죠 매그넘은 총알이 너무 빨리 달아 근데 형 해봐 던져오는게 즉발이라 좋은거같아 즉발이라 좋아 확실히 일곱을 송삭 좋아 아 제발 열쇠 아 부탁드립니다 열쇠 하나만 주세요 아 맞았다 체력 체력 상점 상점 탄띠 장탄 저희도 늘어나봐 무비팔찌 체력올라가는거같은데? 사보자 버린총에 폭탄화? 뭐야 이게 아 아 뭐 쓰레기 아 이산 개쓰레기 먹었어 아 아 36원 주고 익었어 이거 먹었어 아 뭐야 샷샷그럭? 좋아 보는데 매그넘하고 이거 두개 주려고 쓰고 오우 좋아 보는데 이거 이거 좋은데 이거? 오우씨 아 덕데미지 덕데미지 아 덕데미지 아 뭐야 이거 오우 매그넘 만큼의 디페이스도 안 나오고 히죽히죽 리벌버가 더 좋네 에 2,3분만 쓰면 돼 일반 몹을 아 피가 없어 근데 지금 열쇠 디템? 열쇠 쓸데 있었나요? 보수선이다 열쇠 쓸데 없었죠 이 맨 아래쪽 저건 뭐지? 뭔지 모르겠지 가봐야될 것 같다 이게 패널티 없어요 아 어 뭐지? 슈퍼스피치 어?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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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제 여기 어떻게 뭐 뭘 해야되는거야 팻 나왔다 일로와 어헝? 어헝? 귀여워 좋아 보스 잡으러 가자 일단 이걸로 이걸로 핵극 딜 가고 그냥 공포탄 다 써가지고 넘기자 오케이 오 마이갓 뭐야 이거 큰일 아씨 암호콘다 아하하 암호콘 암호콘 어? 아 못봤어 아 못봤어 넷캣 아 총알 못봤어 아이씨 아 루비 빌어머라 다음번에 안당한다 음 냥꾼 하자 야 냥꾼하고 잘 맞는거 같아요 일단 욱몽이도 있으니까 욱몽아 가자 쓸모없는 욱몽아 냥꾼이 제일 맘에 들었어요 저는 해병도 잘치는데 어우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까 초반에 피가 너무 많이 달았어 솔직히 욱몽아 뭐야야야 이거 좀 너무 많은데 안에서 도저히 없어요 아 물 깨 아 이제 됐어 어차피 지하실 못가 아 물속 깨졌네 아씨 아 바로 아래에 있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짜증나 로그라스톤 맞죠 계속 구하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어 밀봄버 야 저거 뭐냐 저거 뭐지 이게 오 오 오 오 오 차지샷하는건데 어 근데 장전이 필살기 용수다 했다 필살기 이거 엄청 셀거같은 느낌이야 진짜 오메 응 충해진 방 어디 어디 방 열렸다고 방이 왜 열려 어디 충해진 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차지라 좀 쓰기가 어렵다 첫 패스는 모를까 틀은 나쁘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씨 그게 걸렸어 아! 뭐야 아 탄막도 지워주는거 같다고? 그런거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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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어건 나팔총 열쇠야나 암호 열쇠사는게 맞겠죠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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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있지 하긴 그래서 먹어 먹으면 되겠다 나중에 와서 먹자 괜히 체력 지금 먹으면은 괜히 또 피 많아서 어 뭐야 아 탄약의 정령 설탄을 모시는 사원입니다 누구지 악마와의 거래 아 아 아 아 별건 아닌거 같아 하약 채워주는거 같은데 아 아 밑에 방 있네 아 아 디버프 걸린거 같긴해 악마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아 어 레이저 조준기 자 이제 끝이야 조준하는게 끝이야 헉 명중이 대포 올라갑니다? 오 별로 그렇게 들은거 같진 않은데? 별로 높아진거 같진 않은데? 올라간거야 이게? 많이 오른거라고? 그런가? 불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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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칼매기 방충 칼매기 방충 칼매기 방충 칼매기 방충 야 석봉이 짱이야 아이씨 뭐야? 아이덴 두개도 나올 수 있어? 롤터 95 터난의 주인 첫번째가 오 아 퍼펙트? 아 그래? 그런거였어? 체력이 한칸 늘은거 같은데 기분탓인가? 오 범이 좋고 버펙트가 중요한거였구나 탄환의 주인 그건가? 판정이 좋아서 쓸만해 판정이 좋아서 쓸만해 다 бог인 스스로 record 피곤 파악 터난 나 이 이거 안죽어 얘 단단해 이 자식 미치에 지켜놓은거다 태엽 총 40이요 최고급 대관 이건 뭐지 미치의 집계성과라 아 연사업이야? 아 그래? 뇌관이 데미져 뇌관이 데미져 시빨 뇌관이 데미져 저는 빨라진거 확실히 회복 뇌관이 데미지 뇌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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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스테 나 entitled 나이스 뭔지 알겠다 그래서? 맥스페인 맥스페인 아 총알이 없어 빌어먹으려 지랄 아 내 속도도 느려져? 어? 아 이걸 열었어야 되는데 이걸 열었어야 되는데 어? 뭐야? 응? 뱀파이어? 이거 어째서지야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이거 뭐지 이게? 상관중할 수 없어요 이거 보스 깨야겠는데? 보스 깨고 열쇠 먹는 수 밖에 없어 열쇠가 지금 두개 필요한데 탄 사야되나? 탄을 살 바에는 차라리 총 사는게 낫지않아? 이 총이 굉장히 좋은 총이면 모르겠는데 이 총이 뭐라고? 태엽총? 그냥 그래? 자 알았어 그럼 이거 이거 그냥 총알 이거 채우자 보습 어딨어? 갑시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90초? 고마워 미친렛 기 vectors